네 권용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첫 모의고사 보셨죠 산모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제 산모원보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일 수능까지 교육청과 그리고 6, 9, 10일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모의고사 모의고사와 수능을 내게 되는데 모두 다 해설강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모가 이제 첫 조에 이제 올해 해설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문학 해설입니다 항상 전문학 해설이고요 한국사 이번 점수는 어땠느냐 그렇죠 절대 등급이니까 절대 등급이니까 4점 넣으면 1등급입니다 50점 만점 받아도 1등급 4점 갓 넣어도 1등급 쿵타쿵 쿵타쿵 쿵게 응게 쿵타쿵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이번 1등급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 한번 원치 않은 1등급 선생님 저는 2등급도 원치 않아요 그래 뭐 2등급 이렇게 한번 쭉 맞으면서 쭉 11수능까지 한번 가봅시다 많이 틀렸던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한국사에서 많이 틀렸던 문제는 이런 문제들 20번, 6번, 9번, 18번, 2번이었습니다 전문학 해설강의니까 뭐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예의 형식이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20번 문제, 이 문제 많이 틀렸습니다 항상 원래 마지막 페이지에 해당하는 16, 17, 18, 19, 20이 항상 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잘 학생들이 복습도 안 하고 막 뭐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되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부산 마산 부마 항쟁이죠 그리고 뭐 김재규에 의한 대통령 서거 이런 용어들에서 박정희와 관련된 유신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1, 2, 3, 4, 5에서 유신과 관련된 걸 찾는 거였어요 6번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5답률이 정말 높네요 67.6번이 어떤 문제였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경제사 문제에 나오면 약합니다 경제사 돈은 좋아하는데 실제로 경제사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근데 경제사 문제가 나오면 조선 후기예요 열의 아홉은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찾으면 돼요 조선 후기예요 선생님 어떻게 조선 후기예요 여러분 조선 후기 찾으면 돼요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9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50%가 너무나 센데 틀렸네요 어떤 문제이냐 보빙사 미국과 수교 미국과 수교를 맺은 배경이 뭐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조선 책략이죠 조선 책략을 찾는 문제였고요 다음에 18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보면은요 보면은 이제 뭐 메가더 뭐 어쩌저쩌고 해서 6.25 전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많이 틀렸냐면 6.25에 보면 이제 1.4 후퇴라고 해서 이제 중국군 참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 유엔군이 오는 거죠 유엔군이 오는 게 중국군 참전 전이냐 중국군 참전 뒤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문제였어요 순서가 육동 인천 앞 중국 휴게석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빨리 옵니다 중국군이 오는 중국군의 참전과 관련된 흥남철수 145 때 이미 전에 있었다는 거 파악하는 문제였죠 자 2번 문제가 뭐길래 또 많이 틀렸을까요 아 저 보면서 많이 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여간 힌트는 많아요 만에 여러 소곡을 정복했다 뭐 무령왕 산수무늬벽돌 이런 용어들에서 백제라는 것을 파악하는 거죠 해설 강의는 곧장 들어가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또 많이 틀렸던 문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네요 15번 문제도 많이 틀렸습니다 어떤 단어가 포인트일까요? 노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노래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괜히 부르고 싶군요 우리는 한국 광복군 악마의 원수 처물리자 나가 나가 업로가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노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실 어떤 게 포인트냐 이게 포인트죠 미국 전략정보고 OSS와의 협력이라는 문장에서 한국 광복군인 걸 파악하고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화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빗살무늬토기 간섭기 이런 용어들에서 아 신석기 시대구나 신간엔이 조가비 경축을 찾는 거죠 신석기 간섭기 애니미즘 조개껍데기 가면 가락박기 빗살무늬토기 농협과 목축의 시작을 찾는 건데 어? 해당되는 게 없네요 이거죠 강가의 음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내기에는 이제 고려 말부터 시작했는데 교과세 없고요 그냥 모내기 하면 그냥 조선 후기 때 그냥 광범위하게 퍼졌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천리장성은 두 번 나옵니다 고구려가 만든 거 고려가 만든 거 두 번 나오고요 비파형 동거 청동기 시대죠 팔관회는 이제 고려시대 때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고려시대 때 축제로는 연등회와 팔관회가 유명합니다 자 두 번째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놓은 것도 아까 많이 틀렸던 문제였는데요 한강 유역에서 성립했대요 그리고 마한을 쭉쭉했대요 그리고 무령왕이라고 하는 이런 힌트들에서 백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백제 은근 개무성 머 한 웅담사 백제 유명한 왕으로는 온조 은조라고 한 거고요 창립자죠 근초구왕 계로왕 계로와요 계로와요 장성왕한테 죽죠 계로와다가요 무령왕 성왕 그리고 마한 먹조 그리고 한가 수도율을 무조건 해봐야 돼요 한성 웅진 사비고 웅진 시기 때 또 담로를 설치한 게 유명하죠 이 중에서 이제 백제가 백제에 맞추면 되죠 골품제를 운영하였다 신라고요 주자감은 발해죠 다음에 경곡대전 편차는 조선 성종 웅진에서 사비 요게 이제 백제죠 백제 수도 한성 웅진 사비 전국을 구조오수경으로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라 신문항 똘총 구구구 칵 노후페이지와 관련된 신라 신문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해가 거란에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발해왕제 대강현이 어디로 왔느냐 고려에 왔죠 그래서 이제 왕건이 너도 왕시해라 해서 왕강현이 되죠 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 찾는 뭐냐면 고려 태조 왕건을 찾는 문제죠 왕거라면 그죠 사기결은 청첩장에도 유명합니다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결혼정책 청천강까지 북진했죠 어? 해당되는 게 없네요 이거죠 왕거라면 후삼국 통일이잖아요 우삼국을 정복했다 신라 지중왕이죠 그리고 이제 왕칭호와 신라에서 최초로 왕칭호와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만든 인물이 지중왕이죠 장용영은 정조죠 조선정조 후삼국을 통일했다가 정답이고요 쌍성총관부 공격 이거 고려 공민왕이죠 고려 공민왕 하면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공전하는 쌍쌍이 아니라 쌍성 공전하는 쌍성 때문에 정신이 몽롱 국민왕 전민변정도감 쌍성총관부 수복 다음에 이제 정방폐지 신돈등용 이문소 폐지 그리고 몽골풍 폐지 홍건적의 침략 같은 것이 공민왕과 관련된 이야기죠 6조 집계제는 조선의 태종과 세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3번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짐이 진실로 현명하지 못하여 서경으로 도업을 옮기자는 묘청의 말에 현혹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 결국 이제 안 따르게 되었더니 그들 무리가 난을 일으켰다 묘청의 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묘청의 난 결국 누가 진압했냐면 개경의 문벌기족 김부식이가 진압을 했죠 분노했죠 김부식은 서경으로 천도하면 개경의 땅값이 떨어질 게 뻔하니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또 묘청의 난이죠 정종부 등이 가담했다 무신정변이고요 호족 세력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 신라말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삼정이정청은 임술농민봉기가 이렇게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 별일은 없이 끝나죠 김부식이 이깔은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게 묘청의 난에 대한 설명이고요 구색군인에 대한 차별의 반발에서 일어났다 이모 군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미출친 전쟁 기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보면 이게 문장이 포인트죠 일본군이 침략해서 일어난 전쟁이고요 이 기간에 한양을 떠나 왕이 도망갔다는 이야기죠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그리고 이순신의 전사 노량해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순신 나오면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하면 곽제우의 한진왕 곽제우 의병이고요 3대 대첩 외워야죠 이순신의 한산우 대첩, 진주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 이런 것들이 힌트로 나오거나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강감찬의 귀주 대첩은 거란과 고려와의 싸움과 관련된 거죠 윤관의 여진정벌도 고려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죠 이 과정에서 별부반의 동북구성이 축조되었던 거고요 어지원의 광성보호는 신미양요와 관련된 이야기죠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은 수나라와 고구려의 항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6번 자료에 나타난... 아까 많이 틀렸던 그 문제였는데요 뭐 그림만 봐도 일단 조선시대라는 게 느낌 오지 않습니까? 자료에 나타난 조치가 끼친 역량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구의전 이외의 시전은 난전을 한 자들을 붙잡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시죠 이 권리가 바로 시전들의 금난정권이죠 금할 수 있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해제해야 된다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써 금난정권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난정권이 나오면 무조건 조선후기예요 금난정권을 만든 것도 조선후기고 금난정권을 없앤 것도 조선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후기 찾는 거죠 노고 폐지는 신라 신문항 때 있었던 일이죠 다음에 지계가 발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한제국 광무기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구의 국제원전 지계 대한제국 구본신참 대한국 국제원수보 전차 지계 발급 사상의 활동, 그렇죠 이곳으로 인해서 난전이 활발해지겠죠 난전이 바로 누구냐, 사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난전과 사상은요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황국자가 들어가면 대한제국 때예요 대한제국 때 황제라고 하는 호칭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니깐요 다음에 청해지는 신라, 통일신라 말기 신라 말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정답은 3번 7번, 밑줄친 명령에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잘라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일본인들이 압박했던 명령이라는 거고요 구강도 하기 싫었다는 거죠 결국 머리가 깎였다는 이야기예요 단발령 이야기죠 을미개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순서가 이렇죠 을, 을, 을이죠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정답은 1번 을, 을, 을 순서 똥, 청갑, 새끼 동아누미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그 다음에 시모노 새끼 강아주약, 삼국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 단발령 을미의병 아감, 파천 독립협회 대한제국의 수립 만민공동회 만세불변의 전제군주국 대한국국제 이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나오고요 노비안검법은 고려광종이죠 과거제를 시행했던 또 그 인물이고요 통리기무아문의 설치 우리나라 최초의 개화정책으로서 1880년대 초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4456개헌이 단행되었다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거죠 발사부정 4.19장 발췌개헌 4456개헌 3.15 부정선거로 4.19혁명 그리고 4.19혁명으로 이승만 물러나면서 장면 민주당 정부가 수립되죠 60만세 운동의 전개 일제강점기 때 순종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터진 거죠 정답은 1번 8번 문제 밑줄 친 변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우정총국 계곡을 축하하는 만찬 때 터졌다는 거고요 주동자는 누구냐 김옥균과 홍영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두 가지 문장에서 갑진정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비변사 설치는 조선 전기 때 이루어졌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비변사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강화되었다는 게 중요하죠 급진개화파의 주도로 전개되었다가 정답이고요 신군부 세력은 전두환을 이야기합니다 12.12 사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에 대한 반발은 19세기 세도정식이 초기 때 일어났던 홍경래의 난이죠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차별교육이라든지요 또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학생 희롱사건 바로 계기가 되어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죠 정답은 2번 이 되었습니다 9번 문제 아까 많이 틀렸던 그 문제였는데요 보빙사도 힌트고요 보빙사는 미국 갔던 사절단이죠 왜 미국 갔어요 미국과 수교해서 간 거죠 미국과 수교한 배경은 조선책략이죠 그리고 청의 알선이 있었습니다 이거 찾으면 돼요 정답은 나왔고요 정묘란의 발발은 누구랑 충돌한 거예요 조선과 후금의 충돌이에요 후금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정답 나왔고요 궁극기무철원은 1차 갑오기업과 관련된 거죠 궁탁궁 궁탁궁 금계응계 궁탁궁 과연 격사로다 도 딱 떠올라야 돼요 궁탁궁이 제일 중요해요 국내부신설 탁재하무신설 궁극기무철신설 해가지고 1차 갑오기업의 상징이죠 상징적인 개혁기관이 되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유명한 개혁기관으로는 아까 봤던 통리기무철원 1880년대 초 또 동학논민군과 관련된 직강수 1차 갑오기업과 관련된 궁극기무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유치 참변이 발생했다 이거는 1920년대 우리나라 무장투쟁과 관련된 이야기죠 다음에 분하르도 운동은 그죠 이거는 이제 문맹퇴치운동 동아일보가 주도했던 문맹퇴치운동이죠 정답은 2번 10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쭉 보면 어떤 게 힌트냐면 이거예요 형평사 형평사 저울처럼 평등하게 라고 하는 평등운동인데 누가 주도한 운동이냐면 백정이 주도했던 운동이죠 일제강정기 때 평등운동이죠 망이 망소이 등이 주도했다 라고 하는 것은 고려 무신직공기 때 있었던 공주명악소의 봉기죠 이것도 평등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넓게 보면 시기가 다르고요 즉강소이구이 아까 봤던 동아 아까 방금 얘기했던 동아문매운동이고요 조선혁명선언 의열당과 관련된 것으로서 신채호가 썼죠 백정에 대한 요게 정답이죠 백정의 평등운동 서양문물에 맞서 성리학적 질서수호를 강조했다라는 것은 위정척사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1번 가에 대한 저항의 사례로 오는 것은 스티븐스는 이제 대한제의 외교고문으로 초빙된 1차 한일협약의 결과물이었죠 여하간 이것에 따라 외부가 폐지되고 외교고문이 필요 없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후 그를 통간부 소속으로 받고 요게 포인트에요 통간부 소속으로 받고 우리나라 지금 외교부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외교권이 박탈되었거든요 그리고 통간부가 설치된 조약이 바로 을사조약이죠 외교권 박탈 통간부 설치와 관련된 을사조약에 대한 한거를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1번 전봉준이 농민군을 조직하였다 동학노명운동이죠 이건 더 앞식이죠 이건 한 10년 전 이야기고요 배중손 등이 산별초를 이끌었다라는 것은 고려의 대몽항제입니다 나철 등의 오적암살 그렇습니다 을사늑약에 대한 항거 중에 하나가 오적암살단 오적암살이죠 을사오적에서 오적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죠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항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병인양용이고요 이만손 등의 유생들의 만인손은 조선책략 반대상소입니다 정답은 3번 12번 밑줄이 다 쳐져있네요 지금 보면은 이게 문장인 표이죠 백정선 별표 따라가면 김구가 지금 뭔가 부탁했다는 거예요 일왕을 죽여달라 누가 누가 나 이봉창이에요 이봉창은 이거네요 김구랑 관련이 있고 이봉창은 이거 한인애국단이죠 한인애국단 하면 애구봉봉 한인애국단 김구 봉창 윤봉길 의거가 떠올라야 되고 윤봉길 의거로 인해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었던 게 또 김구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범 14조는 갑오개혁 특히 갑오 2차 개혁 때 발표된 내용이죠 한인애국단이 그죠 애구봉봉과 관련이 있고요 당백전은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동행성은 일본원정기관이죠 고려 말 고려시대 때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략과 일본원정과 관련이 있고요 대성학교 설립을 주도한 단체는 시민회죠 시민회 하면 신신공대 오 105인의 자퇴 시민회 신흥강습서 공화정추구 대성학교 오산학교 105인사건 자기회사 태극사관 정답은 2번 13번 가민주화운동에서 제기된 구호로 오른 것은 무엇이냐 4.19 4.19가 있네요 그죠 대학교 대투명사 우리나라에 유명한 민주화운동이 5개가 있습니다 4.19 다음에 한일수교 반대시위라고 할 수가 있는 육상 다음에 유신반대라고 할 수가 있는 부마 신군부라 물러나라 라고 또 비상기함 해체하라 라고 하는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직선제 개헌 호원조치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던 6월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든 건 유일하게 딱 하나 4.19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포인트죠 3.15 부정선거 때문에 터진 거예요 4.19 혁명은 3월 15일 날 터진 거죠 3.15 부정선거 때문에요 김주현이라고 하는 수많은 힌트들에서 4.19 혁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순서는 발체 개헌 4.45 개헌 3.15 부정선거 4.19 혁명 그 뒤에 이제 민주당 장면 민주당 정보가 수립되죠 자 긴급조치 철회하라 긴급조치는 유신이잖아요 부마항쟁 같은 것이 관련이 있고요 한일협정 반대한다 6.3 항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원조치 철폐하라 이건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있죠 부정선거 다시하라 요게 4.19 혁명과 관련된 구호죠 신탁통치 결사반대는 광복 직후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김구둥과 관련된 이야기죠 정답은 4번 자 14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요게 포인트죠 금주 금영 가락지 모으기 운동을 통해 일본의 진 나라빚을 갚자 나라빚 두 글자로 줄이면 국채보상운동이죠 대구 서상돈이 제기했고 대한베일신보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동래협회가 주도한 것은 만민공동회고요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전개된 것은 60 만세운동이죠 9번 신차함은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고요 대한베일신보 요게 정답이죠 일본의 황무지계약권 요구를 철회시킨 것은 보안회입니다 정답은 4번 15번 가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괜히 부르고 싶네요 우리는 한국 광복군 악마의 원소 처물리자 나과 나과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진주 우리나라 지옥이 되어 모두 토탄에서 헤매고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고국에 우리는 한국 광복군 악마의 원소 처물리자 나과 나과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즐겁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광복군인데 노래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OSS 한국 광복군 찾는 거죠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고려의 별무반이죠 청산의 전투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고요 남한산성 병자호란이죠 한일신녀백의 비밀각서에 따라 해산된 것은 대한제국의 군대고요 이게 한국 광복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숨차 숨차 자 1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네 3.1운동이죠 3.1운동입니다 고종의 죽음 민족자율주의 3.1운동이죠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청정벌을 주장했다 효종의 북벌이고요 신간의 지원을 받았다 광주학생운동 문맹퇴치와 농촌개몽을 도모했다 분화로도운동 절용도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만민공동회입니다 정답은 3.1운동 하면 문화통치와 그리고 3.1운동 하면 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죠 정답은 5번 17번 다음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건 뭐냐라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긴급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 정부 하면 공금자 구속위기 3대 기업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해서 이제 고위 공무원 되면 재산을 공개해야 돼요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거 뽑게 된 게 김영삼 정부 때고요 전두환 노태우 구속 그리고 위기 바로 외환위기가 김영삼 정부의 막판에 참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농지개혁법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화폐정리사업은 재정고분 메카타가 한 일입니다 일제강점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고요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였다 일제강점기죠 특히 1920년대 특히 수리조합 나오면 산미증식계획이고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것은 박정희와 관련이 있는데 박정희가 군사정부 시절 때 이미 시작된 겁니다 박정희 군사정부의 이름은 국가재건 최고회의였죠 정답은 1번 18번 다음 담화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올게 고른 것은 아까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지금 적군이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이요 6.25전쟁인데 6.25전쟁 초반부예요 아직 서울이 아직 안 먹혔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유엔군이 빨리 온다 막 그런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전쟁 초반부예요 초반부 6.25전쟁 초반부니까 이게 중국군 참전이니까 중국군 참전이니까 전이죠 이게 6.25전쟁의 배경이잖아 HS9이 6.25전쟁의 배경 6.25전쟁 중에 중국군 참전 그리고 이거는 이제 6.25전쟁이 막 일어났다는 거니까 정답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 순서가 이렇죠 북한군 남침 유엔군 빨리 오는데 낙동강까지 밀리고 인천산욕작전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 중국군 참전 휴전협상 시작 휴전협상이 이제 2년간 진행되는 가운데 발췌 개헌 방공포로 석방 그리고 전쟁 끝 이렇게 되는 거죠 19번 당시에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적절한 게 뭐냐라는 건데요 이런 문장의 포인트입니다 공출 징용 이런 단어에서 민족 맞살 통치기 때 다 뺏겨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세말운동은 박정희 정부 때 실시된 거고요 경연을 준비하는 홍문관은 조선의 모습이죠 특히 홍문관은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관청이죠 5집 총선거에서 투표하는 분여자 이거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거로서 이것으로 인해서 재헌 국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1948년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회사령에 따라 회사령에 따라 허가라는 단어에서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1910년대 무단통치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황국시민서사 암소 이거 이거 민족발살 통치의 상징이 바로 황국시민서사죠 다음 20번 문제 가체제 시기 때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입니다 아까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부산마산 끝났네요 부망쟁 부망쟁이요 부망쟁 그리고 김재규의 12.6 사태 유신 가이들과 단어는 뭐예요 유신체제의 종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유신헌법이 없어진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헌법이라고 해서 7년 단임에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규정한 전두환 헌법이 출범 만들어지죠 여긴 이제 사실상이라고 되어있는 거죠 유신헌법을 찾는 문제예요 1번 발췌개헌이 단행되었다 이승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국국제는 대한제국의 광무기업과 관련이고요 좌우합작위원회는 광복 직후에 여운형과 김규식이 만든 게 좌우합작위원회와 7원칙 발표이죠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통일주제 국민회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가 유신헌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퍼펙트 한국사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경소 하다가 유튜브 보지 말고 지쳤다고 내 걸 봐 퍼펙트를 퍼펙트부터 생각하지 말고 퍼펙트 퍼펙트부터 안녕 놀 aks